개그맨 정영돈이 불안장애로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하기 전 심각한 상태가 포착돼 누리꾼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2일 방송된 JTBC 뭉쳐야 찬다에서는 건강 악화로 잠정 하차하기 전 정영돈의 모습이 공개돼 이목을 끌었다. 이날 전 펜싱 선수 최병철이 어쩌다 FC 윤병으로 출연해 멤버들의 환대를 받은 가운데 정영돈은 평소와는 달리 어두운 표정이었다. 가장 끝자리에 선 정영돈은 팔짱을 끼거나 뒷짐을 진 채로 인상을 쓰고 있었고 멤버들의 이야기에 끼지 못했다. 진행은커녕 야외 녹화를 소화하는 것조차 벅찬 모습이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어진 축구대결에서도 정영돈은 경기 해설을 하지 못했고 김용만이 긴급 투입됐다. 김성준은 정영돈 해설위원의 컨디션 난주로 김용만 해설위원과 함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영돈은 불안장애 증상이 악화돼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5일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정영돈은 오래전부터 알턴 불안장애가 최근 다시 심각해졌다며 방송 촬영에 대한 본인의 의지가 강했지만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건강상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본인과 충분한 상해 끝에 휴식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영돈은 휴식기 동안 건강회복에 집중할 예정이며 소속사 역시 그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다. 정영돈이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해 여러분께 다시 밝은 웃음을 줄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영돈은 휴식기 동안olog인의 노생ât